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한 새집에서 또 우리의 식구 장우석 본부장님은 여전히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뛰어오셨나 봐요. 더워 보이십니다. 뛰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좋은데 주차가 이렇게 워낙 큰 건물이기도 하고 주차 공간이 큰 건물이니까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또 더운 것도 좀. 더운 것도 있고요. 좁은 것도 다 제가. 저희가 또 보니까 새로운 방송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잘 나옵니다. 화질이. 그래요?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혹시 여러분도 피부가 조금 걸리시더라도 제가 요즘에. 그래서 음질이 좋아졌고요. 제가 보기에는. 화질이 좋아져서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죠. 저희가 더 좋은 모습 드리려고 여기로 이사한 거니까요. 저도 좋은 모습 드리기 위해 뭐를 하나 사서 발라야 되는 것 같아요. 저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사서 뭘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교수님을 보면서 왔는데 이거 예전 사무실이 다르다. 일단 생각해 들었습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266회 글로벌 라이브입니다. 일단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예탁원 보유 종목 현황에 나타난 이상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50위에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건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종목인데 우리 교수님 이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번 고민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맞추시면 제가. 사은품? 아니 그냥 축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존과 쿠팡의 다른 행보를 볼 건데 이 행보라는 건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왜 반대로 가고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선물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까지 올라가면 정말 대단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워요. 네. 많은 분이 얘기했지만 8월은 안 좋을 것 같다. 얘기했지만 8월도 이대로 끝난다면요. 만약에 오늘과 내일이 폭락하지 않는 한은 한 2, 3%의 월간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5개월 연속 상승이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5월에 떠나야 된다. 5월에 떠났으면 상당히 우울한. 우울한. 5월에 떠났으면 이미 지수에서 60%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격언이 맞지 않는 상당히 대단한 행보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 아시겠지만 잭슨을 해서 사실 파월 연준 회장의 그 절묘한 말. 맞아요. 테이퍼링은 있지만 금리 이상과 관련이 없다. 하여튼 말 사실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어쨌거나 시장의 어떤 주변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다 좋다. 다만 델타 변이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핫스팟 지역에서 꺾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간의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준비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s&p500이 52번째 나스닥의 30번째 사상치고 찍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가 1% s&p500이 1.5% 나스닥이 무려 2.8%가 주간에 상승하면서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이게 좀 너무 빈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500은 4,500이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20%가 올라가는 연주의 흐름까지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더할 의미 없는 상승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s&p500 유지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뭐 그냥 더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렇죠.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아닌 분들은 좀 마음에 걸리겠지만 어쨌거나 s&p500도 상당히 좀 잘 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을 국채 수익이 1.3일로 별로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유가가 주간에 10%가 올라오면서 68달러까지 올라오면서 70달러까지 목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맵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번 아마존 얘기했죠. 아마존이 슬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존이 한 주 동안에 4.68%가 올라오면서 갑자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2번 반도체가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주간에 8%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사단 최고치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3번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케어인데 아시겠지만 화이자 모더나가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조정을 받으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약간의 약하도록 보이는 게 헬스케어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제가 얘기했지만 금융주 가져보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뱅커어머니카가 5%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에 앞선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5번이 뭐냐면 여행 관련주입니다. 은행 저기 뭐 여행주 그러니까 항공주 프로주 호텔 관련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6번이 에너지인데 6번이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 엑스모버들이 5% 이상 올라가면서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보게 되면 약간의 경기 민감주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시가총의 4개점이 올라갔다는 걸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지난 주간에 어떤 지수를 올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올라서 저도 치우긴 웃지만 중국 중시와 비교돼서 너무 비인간적으로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중국 말입니까. 중국과 비교해서. 중국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중국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국가에 대한 규제는 누구도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들어왔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나온 상승들이 보게 되면 데드켓 바운스 정도까지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반의 상승으로는 안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멀리 보시기를 다시 한 번 조언드리겠고요. 제가 늘 얘기했던 공포 탐유 추측을 보시게 되면 이제 50입니다. 50. 50 보여주면서 시작을 다시 해야겠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시고 간다 그러면 하반기 좋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팽팽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원래 예상치신다고 그러면 한 70까지 가야 되는데 50밖에 안 보지 않습니까. 여전히 좀 다시 한 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선이 되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시작을 하면 딱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업종이 3.45%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쉬었던 게 있는데 중소용주가 있습니다. 중소용주가 iwm이라고는 etf로 총해지고 있거든요. 5.05%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약간의 무거웠는데 다시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도체 업종이 6.12%가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원유 etf가 엑셀이죠. 7.45% 넘어가면서 일단 유가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뭐냐면 여행 관련 etf입니다. away인데요. away가 8.53%가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올라가는 업종을 뽑혔거든요. 이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요 코로나 끝나고를 대비한다 뭐 이런 건가요 위에 있지 않습니까 델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증가율 약간 슬로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 핫스팟 지역에서 어떤 정점을 찍은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좀 먼저 가는 경향이 있죠. 아직까지는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일부 지역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먼저 움직이는 종목도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만약에 잠잠해지면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셔도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away는 여행 관련과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국내 주식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글로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금융업종 또 나오지 않습니까 3.45% 금융업종은 여러분들 정말 가져가야 할 종목인데 오늘까지도 안 보인다. 50위권 아니에요? 네.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분들이 금융업종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좀 약간 부정적인 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수님 말씀하지만 주가가 재미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무거워서 재미가 있다고 제가 한 천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미안해서 샀어요. 본분향이 마셨어요. 저한테 미안해서 사지 마시고 일단은 왜냐하면 앞으로 테이퍼링이 오래 나온다. 그다음에 물론 금리 이상은 아니지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어차피 금융업종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바로 밑에 있거든요. 조만간 한 번 칠 거기 때문에 미리 한 번 선점하는 차원에서 사보자는 얘기니까 관심 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안 사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바로 이건데요. 50위 건데 오늘 들어온 게 뭐냐면 SQQ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스닥 100 거꾸로 3배짜리. 나스닥 100 거꾸로 3배짜리. 그러면 이게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 61% 마이너스입니다. 2011년 37% 마이너스. 2012년 13년 14년 15년 쭉 해갖고요. 작년도에 86%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올해 지금 이미 50%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2010년부터 99.99%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주식이 있다고 그러면 매도하면 수수료가 더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그냥 들고 있어야 돼요. 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옆에 있는 건 나스닥 100 거꾸로 위로 가는 3배짜리인데 이건 반면에 16,730%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좋죠. 어쩔 수 없이.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3배짜리를 지금 많이 매수한다? 그걸 왜 그러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50위권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 저게 50위권에? 빠르게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 것 같고 아마도 시장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걸까요? 혹시 잭슨홀에서 테이퍼링 얘기하고 금민상 얘기하니까 뭔가 이제는 긴축이 시작되나 보다 해서 선도적으로 움직인 걸까요? 사실 특별히 저렇게 부정적인 거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 한다면 오히려 주식 수를 좀 줄이는 게 조금 황금 확보하는 게 낫지 거꾸로 3배짜리 간다는 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너무 극단적인데.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데 약간 올라오는 속도가 제가 이제 한 달 한 번씩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예탕 환영을. 예탕 환영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릴 때는 꽤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20년 동안 투자했지만 미국 주식을 받지만 거꾸로 들어가서 성공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냥 하지 않고 내가 주식을 좀 뺀 다음에 현금을 가져가는 건 좋겠지만 거꾸로 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3배짜리 가져가고 3배짜리라는 건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겠지만 선물 저리 가라거든요. 꼭 하지 마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글쎄 어떤 분이 50위권까지 주식을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 차트가요. 차트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게 되면 밑에는 안 보입니다. 워낙 많이 빠져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산다는 것은 무모한 거기 때문에 한 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qq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어제까지 해서 아시겠지만 주말에 잭슨홍 미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나오는 아이비들의 목표 지수가 나오는데 한 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골드막사스가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요. 4,700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픈하이머가 4,700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레스위스가 4,600 쭉 내려서 지혜평원체에서 4,600 쭉 내려갖고 도이치뱅크가 4,500 여기까지는 일단 지금 맞는 상황이겠죠. 그런데 4,500이니까 그다음 밑에는 다 안 틀린 건데요. 바클레이즈가 4,400 그다음에 UBS가 4,400 제프레가 4,350 RBC 캐피탈이 4,325 그다음에 시티그룹이 4,000 그리고 모건스텐은 4,000 또 한 가지 UBS 파워가 3,850 뱅크 어머니가 3,800을 잡으면서 틀린 아이비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의 8월까지 상상을 본다고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갖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4,600까지 찾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 우리 인벌스로 돈 번 사람 없다라고 했더니 그 영화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 있잖아요. 마이클 베리. 마이클 베리요. 그분 있죠. 그분 얘기하면서 한 명 있잖아요 하시던데. 제가 더 다른 얘기해 드릴까요 솔직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각 직원마다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왕 자동차 세일즈왕 그런 분들도 엄청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많지 않아서 그렇죠. 많지 않아서 그렇지 각 분야에 1등은 다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또 만물 쪽에 1등 아닙니까 저는 또 해외 미국에 1등 그런 거니까 다 있죠. 있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실 이제 한 가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2002년도에 2003년도인가 제가 실제 한 번 매매 한번 해봤어요. 공매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증거사 직접 ht에서 받아서 해봤는데 롱을 잡았을 때 하고 그다음에 거꾸로 공매도를 잡아버리면 공매도는 잠을 못 잡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애매해가 돼서 2배 3배가 올라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식은땀이 막 흐르고 매일매일 강몽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롱이라는 건 사실 다 원하시잖아요 올라가기를 그렇죠. 혼자서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외롭구나. 외롭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죠. 넌 왜 그러냐 하면서. 사실 제가 그때 잡았던 기업이 있는데 지금 없어졌지만 썸마이크로 시스템 아십니까? 알죠. 아십니까 썸마이크로 시스템? 그럼요. 그걸 제가 잡았다가 공매도로. 과거에 저희 자바 관련한 기업이었잖아요. 그런 기업이 있었다는 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봤는데 손 떨리고 긴장돼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맞는 게 아니니까 그런 도착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만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알파변인과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교수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알파가 영국발 변이 베타는 베타가 남아공 변이 남아공이군요. 그다음에 델타는 인도발 변이 인도발 변이 이거 지명 배우기 어렵네요 진짜. 방금 좀 외우고 왔어요. 외우고 왔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참 놀랐는데요. 그런데 이거 영국 변이는 옛날 거 아닌가요? 그게 다시 나온 거예요? 그건 질문지 없는 거 질문 궁금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대만이 알파 변이 때문에 상당히 다시 한번 확진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봤더니 3개월 동안에 보통 4단계까지 굉장히 강한 대응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상당히 잘했는데 지금은 확진자가 0명이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단하네요. 0명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많이 올 때는 500명까지 초과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차트 보십시오.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 지금 0명을 찍었는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0명을 찍었는지. 봤더니 다른 비교는 없고요. 완전 봉쇄. 성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좀 완화다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0명을 보여준 채취 국가가 다시 한번 됐다.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올 여름에 지나고 올 겨울이 되면 한번 놀러 가는 것도 좋아 보이니까 그렇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존이 어펌과 파트너십을 체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혹시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아시죠? 이게 BNP라고 해서 보통 먼저 사고 할부로 지불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관련 회사인데요. 혹시 우리 교수님 월부 아십니까? 월부? 네? 월부. 월부는 뭐죠? 할부 말고 월부. 그게 뭐예요? 할부가 월부 아닌가요? 예전에 월부라고 해서 책도 월부로 사고 농도 월부로 사고 TV도 월부로 사고 해서 그거 제가 잘 몰라요. 고지서 끊어서 내기고 그렇게 했던 거. 일수 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인데 용어가 같으면 할부가 아니었고 월부라는 게 있었구나. 일부러 모르시는 척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저 잘 몰랐어요. 사업식 때가 모를 수가 없네요. 모신다니까. 그런 개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월부라는 제도가 정착이 되고 나서 소비가 엄청 증가했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에 내야 되는데 나눠내는 거니까 맞아요. 미국 똑같이 미국 현재 보게 되면 일부 돈을 물론 카드로 할부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시종도가 떨어지는 분들도 할부를 해주는 회사가 어펌인데요. 그 어펌과 다시 한 번 제휴를 맺으면서 뭔가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존의 소비자들한테 50달러 이상을 구매하면 할부가 간다. 한국은 보통 카드가 5만 원 이상 하면 3개월 무이자가 되거든요. 그런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혹시 조금 이렇게 비용이 부담이 있는 분들은 할부를 끊어서 구매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구매에 대한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만약에 지휘가 맺어지게 되면 어떤 주식이 많이 올라가냐면 어펌 같은 기업이 올라가겠죠. 안 맞으면 조금 올라갔고요. 그렇죠. 어펌이요. 이 기사 때문에 현재 시간에서 41%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젊은 소비자층들이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왜 젊은 사람들이 왜 할부를 많이 이용하냐. 통크기 한 번 내린 게 아니고 했더니 봤더니 실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와서 있고요. 이게 봤더니 계획적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실제 할부 시장의 급성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안마전도 그렇고 어펌도 그렇고 같이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테마는 원래 리스 렌탈 한동안 계속 있었던 건데 이게 다시 이렇게 회자되는 게 참 특이하네요. 저는. 사실 제가 보기에 원래 이거에 불을 지른 기업이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불을 지른 건데 보통 스퀘어에 있는 캐시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은행의 신용도가 그게 높은 편이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할부가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매출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아마존이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지난주 많이 올랐지만 이건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오히려 어펌 쪽에 상당히 주가가 올라오는 거에 기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펌을 보여주신 분들은 어쨌거나 축하드립니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일단은 다른 행보로 보이는 기업이 있는데 쿠팡인데요. 쿠팡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29.99달러. 이게 약간의 짠 것 같아요. 30달러 깨졌잖아요. 그런데 29.99달러인데 어쨌거나 지금 69달러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가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다이와 증권은 한국 이커머 시장에서 상당히 선정의 입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잘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투자에게는 아웃포폼을 보여주면서 무표 주가를 45달러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쨌거나 여전히 40달러 이상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한국 투자인권은요. 지금 침투로 높다는 거죠. 한국의 지배력이 높은데 문제는 이들이 만약에 해외 진출이 가셔야 되지 않으면 지금은 너무 비싼 거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 있는 아이비는 좋게 얘기했고요. 한국에 있는 우리 또 우리 편은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주가의 악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주가 반토막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리막길을 걸어주고 있고 어제 금요일 날 신적가를 지금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쿠팡이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런 기업들이 적자 폭이 줄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나 흑자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주가의 상승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고요. 첫 번째 과거에 한 번 예를 들어 들면 예전에 라인 같은 거 기억하십니까 라인 라인 기억하죠. 라인이 작년에 상당히 폐지가 됐어요. 야후 재판을 합쳐지면서. 라인을 2010년 상장이 되자마자 굉장히 많이 투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라인이 결국 상장이 폐지될 때까지 주가가 거의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자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적자가 유지가 되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 지나도 주가가 재미없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쿠팡도 시적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시고 투자하실 때 다시 한 번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실 쿠팡 말고 그전에 G마켓도 나스닥 상장을 했었었잖아요. 인수합병 돼서. 했다가 인수됐죠. 네. 그렇긴 됐지만 그때도 그거 그렇게 주가가 크게 재미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주목을 받으려면 실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빨리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빨리. 그런데 그 빨리 들어오는 이유가 사실 제가 보기에 실적을 뭔가 판단해서 한 3년 4년치를 미리 땡겨왔다기 보다는 약간의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어떤 기술에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것도 높이 평가에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다 차치하고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미국이거든요. 아마 결과물 내놓지 못하면 주가는 상당히 재미없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관점에서 꼭 보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봤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 상황 잠깐 보고 다시 한 번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선물지수부터 볼 건데 선물은 뭐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녹색불입니다. 오늘도 녹색불. s&p500이 0.15% 다우가 0.09% 나스닥이 0.13%로 3대수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출발 상황은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간략한 기사를 보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나오는데요. 일단 어펌 아까 말씀드렸죠. 어펌은 아마존과 함께 제휴를 맺어가면서 주가가 급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달러 이상의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할부를 제공하겠다는 발표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더나가 주가가 2.7%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일본 쪽에서 있는 일인데 일본 쪽에서의 생산 과정에서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는 바람에 100만 회 100만 도스 이상을 버렸다 합니다. 버리면서 뭔가 문제점을 찾아야 되고 많은 백신이 벌어지는 바람에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혹시 기사가 나와서 어떤 문제인지 파악이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나가던 모더나가 의외의 복병을 받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버스타라는 기업이 있는데 글로버스타라는 위성전화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애플 아이폰 13에다가 뭔가 같이 제휴를 맺어서 서비스 제공할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급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 기사 찾다가 왔으니까 이것도 기사가 자세히 나온 게 있으면 제가 내일 정도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리오토 수식에 나왔는데 리오토는 전년 동기 대비 166% 차량 인도가 증가하면서 17,575대 166%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17,000대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작으니까. 의미 없다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많이 인도했기 때문에 약 2.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건 넘어가고요. 이것도 보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맵상을 좀 보겠습니다. 실시간 맵이 나왔는데요. 물론 한 3분의 장이 출발하겠지만 제가 딱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가 딱 눈에 띕니다. 어떤 거죠? 엔비디아가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가 한번 제가 좀 훑어드릴게요. 엔비디아가 눈에 띄고요. 그런데 amd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 같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도체 중에서는 amd, 엔비디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반도체 지수를 이끌어가는 두 기업이니까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더나가 현재 일본에서 생산 공정상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3.28% 빠지고 있고요. 얘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파괴자까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여행 관련 주가 올라가고 델타 변이에 대한 정점이 왔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혹시 덜 맞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기업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맞는 얘기지만 약간은 우리의 분행이 행복적으로 비춰지는 것 같고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간단히 보시면 좋은데 아마존이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구가 페이스북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 상승하는 그런 모습. ms하고 애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마치 금요일 날 시장을 똑같이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시장이 약간이지만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도 미국 주식이 여태까지 상승 기조를 보였던 기조가 꾸준히 한 번씩 더 보이면서 오늘도 장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팍팍 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장이 시작되기 직전인데요.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제발 에어컨 좀 틀어라. 장 본부장님 지금 육수가 떨어지신다면서. 이제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뛰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수는 육수고요. 이번 주에 한 가지 눈여겨볼 이벤트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지표가 상당히 조금 그거에 따라서 테이퍼링이 빨라질지 약간 지연될지 그때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게 실험율이 5.2% 그다음에 신규 일자자가 75만 건인데 진짜 아주 너무 잘 나온다. 막 80만 건 100만 건 나오고 실험율이 5%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의외로 좀 테이퍼링이 빨라지거나 다시 한 번 시작이 악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 금요일 날 정도는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고용지표 때 네 가지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일자리 실업률 시간당 임금 주간 노동 시간인데 주간 노동 시간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 주간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저 뭐 안 세봤어요. 대충. 대충요? 솔직히 저는 좀 일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 50시간 하십니까? 그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미국은 34.5시간 하거든요.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별 중요하지 않고요. 아까 얘기처럼 임금 상승까지 보시면 그러니까 임금 상승, 실험률, 신규 일자리 보시면 아마도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취제 시간이 됐네요. 아, 이제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종취는 걸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게요. 와, 이제 집에 가서 나도 퇴근한다. 그 생각 때문에 좋아합니다. 제가 솔직히 오늘 이 건물에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순간에 뜨거운 공기가 확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여기가 달궈져서. 그렇습니다. 자, 출발 상황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8월이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급락하지 않으면 8월 달 상승이 2, 3% 나올 것 같은데 급락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아마도 다시 한 번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다시 한 번 탁 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들어왔네요. 자, 8월 30일 지수 상황을 보겠습니다. S&P500이 0.19% 플러스입니다. 다우가 0.09% 플러스. 나스닥이 0.31%가 플러스 나면서 3대 지수가 나란히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무랄 데 없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금요일과 똑같은 시장 상황을 갈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날 고민시피만 한 번 잘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크게 문제없는 걸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끝나고 나서 한 가지 준비도 실적이 나오는데 이 준비도 실적이 약간의 조금 뭐랄까요? 어떤 약간의 그 뭐죠? 언택컨택 왔다 갔다 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서 약간의 이용자가 쭉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 번 델타 변경이 나오면 어쩔 수 없는 또 주문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 주문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실적으로 보시면 대충 이제 뭐 언택컨택에 대한 기업들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맵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맵을 봤는데요. 여전히 반도체 쪽에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엔비디아 1%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 여기 있습니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뭐 브로드컴 텍사스 인트루먼트 그다음에 퀄컴 amd 인텔까지 오늘은 싸그려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서 지난주에도 6% 이상 올라갔던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 번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이 또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물론 큰 폭은 상승은 아닙니다. 0.5% 또 테슬라가 의외로 1%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싱을 좀 발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모더나만 나홀로 빠지는 그런 모습. 아주 짙은 빨간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원래 지난주까지 좋았던 은행주가 약간 시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조정이 아니고요. 약간 시어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것도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혹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주에 실제 잘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 세일스포스 닷컴을 얘기했는데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혹시 없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세일스포스 닷컴은 너무나 저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뭐 중간중간 뭐 다른 색깔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주식의 트렌드는 변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유튜브는 다 히스토리가 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글로벌 라이브에서 장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어떤 주식 예측이 상당히 많이 또 맞아 들어가는 시장이 또 미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증식보다 저는 요즘 더 미국 증식이 편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맞춘 건 아닌 건데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맞춘다는 게 이런 주식 주목해야. 그러니까 그런 주식에 주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데 어떤 세력이 감지됐다. 아든지 어떤 호재가 예상된다. 아니면 어떤 테마에 묶여있다라는 걸 추천한다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건 실적이기 때문에 실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보실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적이라는 게 잠깐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3분기 정도. 또 조금 길게 보면 3년 동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기업들이 잘 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뭐냐 하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겁을 내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게 한 요인이 실적이란 걸 꼭 기억하시면 실적이 좋은 경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박국수님 잘 나갈 때 몸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출연시키려고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싸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좋은 시식 하시려고 그러면 실적이 좋은 걸 봐라. 좋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장 소식과 투자 철학도 함께 알려주신 장호석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이사한 첫 집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막 이사해서 오늘 여기 저뿐만 아니라 다들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오늘 약간 초취한 모습이 이사하고 뭐하고 하느니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었는데요. 조금 더 전열을 가다듬고 이사한 곳에서 두 배 더 좋은 방송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 슈카님이 고생해 주시고 좀 전에 퇴근하셨는데 내일 모레 저는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아침부터 내 편의점을.